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한지아입니다. 겨울비가 내린 아침입니다. 이제 가로수의 낙엽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겨울이 한 걸음 더 다가왔지만 힘찬 하루 시작해보시죠. 한지아와 함께하는 투자의 아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내일부터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를 앞두고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고용지표의 금리는 소폭 상승했지만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증시는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발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RBC의 경우 2024년에 S&P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는 주가지수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지할 것이며 긍정적인 투자 심리 역시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날 발표된 예상보다 긍정적인 고용지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굿뉴스는 굿뉴스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견조한 고용지표는 주식시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AMD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장 종료 후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견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약세를 보였지만 AMD 주가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업체의 디어 앤 컴퍼니 수식입니다. 대장 전 예상치를 상위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실적 전망을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주가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디어는 농산물 가격 하락이 농기계 업체 수요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류 업체의 개스 소식입니다. 전일 장 종료 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소비자 판매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 판매에 자신감을 전했음에도 소매 판매 둔화 역풍 우려에 주가는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욕 증시는 목요일에 추수감사절로 휴장하고 금요일은 오전만 개장할 예정입니다.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